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데미야 아니 어렵진 않은데 귀찮아가지구 버프프리즈가 있겠지요 잠파 아 없네 죽으면 바로 날아가는구나 버프가 다 아 저걸 절로 간다고? 아 저걸 절로 간다고 hot 서류볼의 벽 벽 벽 벽 벽 이거 기본 공격 스킬 다른거 없으면 빠르게 쓰는 방법 아니 체중 어딨어 아 이걸 제거 못했다고 체중이 안되가지고 단어? 단단어? 아 이거 아 이거 흐흐흐흐흐흐흐 흐흐 흑 와 이거 기본 공격 스킬에서 데미지 올리는거가? 너무 까다로워 어우 이거 죽을 뻔했다 여기 위험 위험하냐 어 제발 아이 망했다 안될거 같은데 아니 뭐 죽을 일도 없고 제거만 한다면 말이지 위험하네 제거를 해야되는데 어우 못재고 있어 아오 마이갓 자자자 위험하다 위험해 육스택이다 기회는 한번밖에 없는데 말이지 아 버프 다 날라갔다 아 이게 닿네 옆에가 까지 헤헤 헤헤 끼겠는데 아아 아아 가능은 버프를 찾아보아라 아 위험하네요 또 죽은거 같은데 어 이거 어떡하냐 아아 이럴줄 알았 아 못깨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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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땡 아 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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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 갓. 못 깼는데? 오, 나이스. 미셀 반픽 갔나, 10분 동안? 뭐? 거룩했구만. 할아버지 너무 많네 힝힝 아 반갑습니다 짠 어? 제거가 됐냐 왜? 정확히 보여 아 35% 데미지걸로 올라간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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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구만 빡세 버프프레이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아 다 썼 깨야 되니까 아 빨간뼈를 먹으면 어떡하냐 아 미안합니다 소용도 없는걸 먹었군요 아 아 잘했습니다 아 안죽어야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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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퐈! 퐈! 아아! 으샤! 흠! 퐈! 아아! 샤! 아아! 샤! 흠! 아아! 보프 다 쐈는데 미치겠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또 죽었네 이정도 흅! 으흐흐흫 으 흙! 으흐흐흐흐흐oh 아 아 ㅋㅋ 아 아 아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슬 좀 빼자. 다이렉트 먹자. 안좋아. 타이밍이 안좋아. 자리가 너무 안좋아. 타이밍이 안좋아. 타이밍이 안좋아. 타이밍이 안좋아. 다이밍이 안좋아. 도aler. 무조개 다이밍이 안좋아. сознабот다. 타이밍이 방지 이건 전auto. część패. 타이밍이 저리 Bomb. 깜싸받다 깜싸받다 아아 왜 안죽었어 죽는거였던거 같은데? 왜 안죽었냐? 다 먹은거 같은데? 아이 고맙습니다 에이 하나 제거했는데? 에이 두번쓸꺼에 죽었는데 잘했던들 에이 오오으 어머 일단 제거부터 하자 죽겠다 제거부터 좀 하자 왜 제거 안되는거야 안되겠는데? 어휴.. 아휴.. 아휴.. 아이 고맙습니다.. 대응 고맙습니다.. 아휴 뭐하냐.. 아휴.. 들어왔어..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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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휴.. 아휴.. 아하.. 오 스팸 귀인델.. 아 그래도 아 이거 데미안 30분이죠 데미안은 너무 오래 걸린다 아 나 데미안 대리에서 못 깬 적이 딱 한 번 있었던 거든 빨리 뒤져가지고 무슨 캐릭터였더라 아 그래 아 아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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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가다가 뒤지는거 아니야? 하하! 하하 하하 껼 수 있겠죠? 에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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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 무기한인데요? 기다리는거 아 이거 못가져왔네 참 에잇 후회차를 돌려왔습니다 됐나? 아 이거 제 아이디 아니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위 살았네 한 대만 더 때려면 몰라 내가 죽을 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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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아유 한참 남았네 아 깨긴 깨겠지만은 너무 빡세고 하루종일 하는거 같군요 다음에 바인드를 써가지고 넘어가보죠 아 구슬 3갠데 언제 때리냐 이거가지고 어이구 완전 감염네 아아 아 이거 어쩔수 없었어 아 이게 저걸 빼라고 하다 간다 아 아 이건 왜 아 뒤늦게 터져가지고 어 못깨겠는데 저런 못끼겠다 오 위험해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안맞아 위험한데 북스택인데 지금 이거 제거 못하는데 어 아 헐생겼다 아 미안합니다 이거 못깨울 수 못깨울 수도 있게 끈겨 아 뺏뺏뺏 안전하게 하자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얼마 안남았는데 이거 못깨우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차고 올라가고 쟤는 자꾸 올라가고 쟤는 아 이거 한 번 잘못 걸리면 그냥 갈 텐데 그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살았나? 어 살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 갔다 어 무적짜리잖아 아 이게 산다고 어 사나? 아 죽었다 아 무적짜리인 줄 알았는데 아 미안합니다 아 다 깼는데 이걸 못 깼네 아 아 이걸 못 깼군요 제가 아 6,114 했고요 아 이거는 실패 원이야 아 저의 너무 여유로운 그런 거와 그런 게 겹치지 않았을까 아 387%에 94%인데 역시 데미안이 길긴 긴 거 둘째 치고 그런 거 같아 어때 이렇게 약하지? 아 이 정도인데? 다 별이 안 달려있구만 그래서 수공이 주스탯은 높게 뜨는데 데미지가 조금 뜨는 거구만 아 확실히 무기력 공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긴 하네요 프리저 있으면요 쓸 거 같은데 아 아쉬웠습니다 아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한 거 같은데 아쉽지만은 고맙습니다